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단 그거 괜찮으시고요. 제가 몇 번 상고 철회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구 말이 진심인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근데 진짜 우리 남배우들한테 남자 배우들한테 유하라는 이름은 뭔가 로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진짜 있습니다. 뭔가 남자의 남성성을 돋보이게 해주시는 감독님으로 또 유명하시고 전작들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김내원 씨가 약간 마이크를 잡았다가 내리셨어요. 아니, 제가 할 얘기 다 하셔서 민호 씨가 검색을 쳐보면요. 정영돈 누구니? 개그맨. 정영돈 씨요? 정영돈 씨의 따님이 유하더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굳이 정말 상관이 없는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해주셨어요, 감독님. 이게 감독님식 유머예요. 감독님식 유머. 힘들었습니다. 촬영 기간 동안. 김내원 씨도 그러면 유하라는 이름만으로 하셨습니까? 아, 그럼요. 뭐 민호 씨 금방 얘기했지만 남자 배우들이라면 한 번씩은 생각할 거예요. 꿈꿀 거예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감독님으로서 배우들이 그냥 시나리오도 안 보고 나는 그 감독님의 이름만으로도 하겠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예, 저는 한 10년 동안 영화를 열심히 찍었는데 되게 그런 면에서 보람되고 굉장히 과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다 우리 정진영 씨도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정진영 씨 출연 계기.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뭐 당연히 유하 감독님을 제가 원래 좋아하는 감독님이셨고 시나리오 봤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뭉클하고. 감독님 영화의 특질은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이제 동시대, 제가 2년 후배인데 나이로 굉장히 찐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요즘 정서하고는 좀 다른 정서인데 묵직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묵클묵클 다가오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아주 그 남성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그 지금 세 분의 얘기를 이렇게 쫙 듣고 나니까 사실 제 주위의 남성분들도 유하 감독님의 영화는 꼭 찾아서 보거든요. 그런 또 느낌이 남성에 친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안에 남자들끼리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독님의 대본 안에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대본에. 칵테일은 아니고요. 감독님 오늘 큰 욕심 많이 내고 계세요. 아까 전영정 씨 따님 얘기부터. 그나저나 정진영 씨는 지금 저기 황정민 씨가 찾고 계세요. 아버지 지금 계속 찾고 계시는데 지금 황정민 씨가 못 만난 아버지가 지금 이민호 씨 아버지로. 그렇게 됐어요. 자, 좋습니다. 지금 감독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함께하게 됐다라는 배우분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감독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그렇다면 감독님이 세 분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 왜 한숨을 쉬세요. 감독님. 그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잘생겼잖아요. 1970년도 배우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신성일 씨도 그렇고. 잘생기셨죠. 남궁원 씨도 그렇고. 잘생기셨죠. 지금 배우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훨씬 아우라가 있던 배우들이 많았어요. 이민호 씨가 그 계보를 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김내원 씨가 뭐가 됩니까? 자, 계보를 신성일. 아니, 내원 씨도 잘생겼는데. 네. 민호 씨는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 그 70년대 느낌으로 봤을 때. 70년대 시각으로 봤을 때. 70년대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남궁원 씨라든지 강신성일 선배님의 느낌이 있다. 바다 건너서 알랑드롱. 그렇죠, 알랑드롱 느낌이죠. 이쪽은 로커드슨.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오 씨는 약간 로커드슨 닮았어요. 누구요? 로커드슨이라고. 로커드슨이요? 예전에 자기한테 나왔던. 박경림 씨랑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나는군요. 저는 진작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호 씨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MSG가 없는 얼굴. MSG가 없는 얼굴이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살면서?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MSG가 없는 얼굴. 그러니까 조미료가 없는 천연의. 그냥 재료만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김래원 씨 궁금합니다. 래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조미료가 없나요? 네, 조미료가 없고 그냥 음식으로, 음식 맛으로 그냥 승부하는. 승부하는. 저희 지금 정진영 씨가 나는? 이라는 표정으로. 정진영 씨가 저보다 두 살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그랬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좀 형님 같았거든요. 두 사람, 동생이시군요. 정진영 씨는 다다가 공헌하는 배우고. 특히 이번 영화는 국제시장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깡패 역할이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배우. 우리 시대 아버지 상이시죠? 배우한테는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형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하여튼 아버지로서의 어떤 인자함. 인자함, 따뜻함. 그러면서 터프함이 또 같이 이렇게 겸비된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칭찬이 너무 많이 오가니까 촬영 현장이 굉장히 즐거웠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딱 얘기만 들어도. 좋습니다. 70년대 조미료가 없는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사랑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사랑 가지고 저희가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요 여러분 강남 1970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미공개 영상입니다. 보시죠. 이 영상은요 여러분 강남 1970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